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. 어떻게 생겼었대요, 양귀비가? 양귀비는 몸무게가 80kg 이상이었대요. 전보다 많이 나간다고요? 네, 그렇죠. 그 당시는 그런 게 미인이었던 거죠? 그렇죠, 그 당시는 그런 게 미인이었어요. 키는 150도 안 된다고 합니다. 꽤 쪼개운데? 쪼개운데, 거의 그 정도. 그래요? 80 몇 킬로니까. 오, 그러네. 지금 뭐예요? 지금 뭐예요? 양귀비, 이 양반이. 이 양반이 양귀비입니다. 이건 너무 야하게 만든 거 아닌가? 야하게 만든 거 아닌가? 여긴 온천이다 보니까 온천을 할 때 옷을 안 입고 하지 않겠습니까? 양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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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귀비.